핵사용 위협을 들고 나온 건 비단 러시아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 억지에 있다면서도 특정 세력이 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고 할 땐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 간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이 같은 공세적 핵전략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협박과 닮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0일 대통령에 지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대북 강경책을 예고해온 상황 여기에 한미당국은 북한의 올해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맞서 한미 간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재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등의 압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일련의 흐름을 감안해 단번에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을 계기로 대남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ICBM 시험 발사를 제기하며 2018년 4월 스스로 약속했던 핵과 또 ICBM 시험 유예를 이미 깨버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김정은의 연설을 계기로 핵전력 개발에 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